러브게임 인별그램 하시죠 검색창에 박소라 검색하면 제일 첫 번째로 제 얼굴과 아이디가 나옵니다 팔로우 해주세요 러브게임 통해 팔로우 늘리려는 남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나만 쓰레기야! 윤지성씨 개그우먼 박소라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마상에 이렇게 반가울 수 같아 세상에 윤세희님이 지성님과 소라님 러브게임 고정가족이 되면서 변한게 있나요? 두 분 밝게 웃는 모습 보면 저도 기분 좋아집니다 이분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달라진게 일단 시작에 텐션이 달라졌고 그리고 저는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케미가 잘 맞고 텐션이 잘 맞는지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잘 맞는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안 맞으면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서로 지쳐가지고 그럼요 오는게 월요일이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맞아 내가 좋으면 받고 해야 되는데 기운을 주고받고 하는게 달라졌습니다 소라씨는 임별그램 팔로워가 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근데 아이디가 일부러 이렇게 좀 어렵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그 C-O-N-C-H인데 그 콘치라는 뜻인데 소라 고둥 껍질 약간 요런 뜻이 있더라고요 소라 고둥 소라니까 또 이렇게 나름 의미를 부여해봤는데 어렵네 임별그램을 좀 열심히 잘 안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열심히 안 하는데 이 아이디를 고지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또 하나는 또 그냥 또 그냥 설렁설렁 만들기가 좀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또 약간 이렇게 의미를 두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잘 안되더라고요 아 이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정말로요 맞아요 맞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윤지성씨는 어떻게 좀 부지런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요즘에 좀 주춤한가요? 저도 부지런히 열심히 또 저는 또 소통 어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멸뿐만이 아니라 많아 많아 이것저것 사실 아이돌들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죠 여기저기를 다 들리려면 부지런하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본 여행 다녀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저 가족들이랑 첫 해외여행 부모님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효자야 정말 효자야 그리고 첫 번째 여행 기억에 많이 남고 평생 첫 해외여행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기억에 많이 남고 부모님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군요 왜 이 좋은 거를 막 이제 해드려나 저희 가족이 내시서 다 같이 간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사실 좀 뭐 쉽진 않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이 사실 솔직히 쉽지는 않았지만 저번주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실제로 한 2만 도씩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쉽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사실 그거 하나로 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여러분 교토 쪽 이쪽은 다 또 걸어서 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다 배낭 메고 운동화 신고 편한 것이나 신고 편한 것이나 신고 그렇죠 이제 걸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지형이라서 맞아요 네 뭐 한국인이 여기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길거리 음식을 사러 갔는데 이제 그분께서 한국인 분이신데 일본말로 이제 저한테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일본분인 줄 알고 그치 그치 니 진 야 이랬는데 뭐 이랬지 마세요 이러니까 저는 당연히 일본분이 니 이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하잇 이랬더니 갑자기 일본 한국말로 아 내가 어제 TV를 봤는데 뭐 그러시는 거예요 뭐지 근데 이상한 상황이에요 일본에 왔는데 한국 분이 주문을 받고 저는 한국 분 보고 쫄아서 일본말로 얘기를 하고 그분이 한국말로 약간 이상한 대화를 이게 이상한 상황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오사카 교토 이쪽은 한국인이 정말 많아가지고 잘 모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옆에 한국인들한테 물어보면 된다더라고요 거짓 뭐 명동 아닐까요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메뉴판에 한국어 메뉴판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죠 저 케이팝에 저 약간 그리고 케이팝에 제가 감성? 또 약간 야 이렇게 됐어요 네 감동이라 해야 되나 위상을 느끼고 왔군요 약간 제가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다 케이팝 노래가 진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로에 도로에 그래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진짜 아니 그래서 카라도 일본 활동을 할 때 길거리에 한국 음악이 아니 여기가 명동인가 신촌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 케이팝 음악이 다 도쿄 쪽에도 다 나와가지고 진짜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여기가 일본인가 한국인가 막 헷갈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왜냐면 음악이 뭐 식당이나 이런 옷을 사러 가면 싹 다 케이팝 케이팝이에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신기해요 기분 좋고 제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신기한 노래 그래 해외에서 내 노래 들으면 얼마나 신기해요 멋있다 멋있어요 진짜 그렇게 멋있는 윤지성 씨와 또 그렇게 멋있는 소라 씨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박소라 씨 기죽지 마시고 노래 하나 내야겠어요 저도 같이 한번 노래 하나 내야겠어요 정말 너무 좋네요 노래 하나 낸다는 이번에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남자분인데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양심 고백이길래 또 익명을 요청하셨는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유치원 원장님이에요 문제는 집에서도 직업병이 심하다는 겁니다 새해기 왔니? 안전운전에서 왔고? 정지선 잘 지켰지? 기름도 안 떨어지게 충분히 넣고 다니지? 어머니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새해기라뇨 내 눈엔 아직도 햇병아리처럼 보이는데 왜 얼른 손 씻고 와라 맛있는 밥 차려줄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다 똑 뚜루뚜루뚜루 아기 상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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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 좀 봐 유치원에서 애들이 손 씻거나 치카치카 할 때 내가 이 노래 불러주거든요 나도 참 주책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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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나 있으면 제가 마흔이 아니라 4살이 된 것 같다니까요 아아 애기 취급 받으면 좋지 뭐 얼른 앉아라 대기 쩨으니까 식기 전에 먹자 아 그러시더니 젓가락으로 게살을 살살살 발라서 남편 숟가락에 얹어주는 거 있죠 아유 엄마 나 40대야 40대 아유 내가 알아서 먹어요 소팔이 너는 어릴 때부터 깨작깨작 먹더니 아직도 볼은 못 고치고 엄마가 주는 거 팍팍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성질을 부리고 구름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개딱지를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었는데요 어? 세아가 그거 잘못 먹으면 니 나가 얼른 퇴퇴퇴 얼른 얼른 손바닥을 들이미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씹던 개딱지를 어머니 손에 뱉었어요 옳지 옳지 개딱지는 먹는 게 아니에요 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넌 손님으로 온 거야 괜찮아 어허 와 초딩 때 엄마가 씹 하는 거 듣고 거의 30년 만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서 시댁에 잘 안 가게 되는 나만 쓰레기야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직업병입니다 여기는 유치원 선생님인데 직업병에 관련된 에피소드 각자 직업을 앞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직업병 에피소드 본인의 이야기 타인의 이야기 다 받겠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 혹시 직업병 관련된 저는 확실히 이제 뭔가 꽁트를 만들고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친구 뭐 결혼식이나 이럴 때 축가를 좀 이렇게 일반인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같이 연습을 할 때 자꾸 저도 모르게 동선 너 그 부분 발성 더 크게 해야지 정면 보고 대사 쳐야지 자꾸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게 사실 그냥 재밌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전문성을 거기다 넣어주시는구나 저도 모르게 야 일렬 맞춰 발 맞춰 너 그때 호흡을 어떻게 할 거야 친구들이 그만해 너 돈 받고 하니? 이 정도면 돈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해 소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업병이거든요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신경 쓰게 되는 윤지성 씨 혹시 직업병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 드라마 처음 했을 때 카메라가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뮤지컬 할 때도 그렇고 뮤지컬 할 때 이제 카메라로 이제 그거 찍을 때 있잖아요 맨 처음에 프레스콜 할 때 근데 빨간불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안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배우와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불이 딱 들어오면 바로 착 아이돌 모먼트가 나오는 거야 바로 여기서 딱 찍는 것도 바로 착 하고 막 여기서 탁 탁 카메라를 바로 퍼만 찾아버리잖아 그렇지 차 하나 내버리는 거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 돼 안 돼 처음에 익숙치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직업병이에요 왜냐면 아이돌로 워낙 카메라 워킹이 하려는 걸 하다 보니까 맞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여기 신호등이 들어왔다 빨간불 신호등이 빨간불 탁 숨으로 해먹이면 엔딩보즈라고 엔딩보즈 엔딩보즈 그걸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뭔가 무의식에 나오는 걸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뮤지컬이나 드라마를 할 때는 불을 안 보는 걸로 또 트레이닝을 해야만 맞아요 맞아요 배우의 눈을 보면서 연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직업병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류대 스타 윤지성 씨의 러브송 이 곡도 일본 어디에선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이 시즌에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러브송 러브송 이어드립니다 윤지성 씨의 엔딩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직업병이에요 이게 굳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방금전까지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딱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딩 여기 이제 불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혼자 이게 직업병입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는 속도가 좀 느리네요 그렇겠네요 이거를 바로 딱딱 뜨는데 또 안 예쁘잖아요 그렇죠 살짝 이게 엔딩 노래에 맞춰서 무대에 맞춰서 그래 이게 연습을 수없이 많이 해야 나오는 모먼트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끼와 이 끼와 교태 이게 어깨가 계속 움직여서 네 어머나 병이야 이 정도는 병이에요 이 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네 바로 잡히니까 이게 해야 돼요 그럼요 직업병 에피소드 근데 이 문자 주신 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네 읽어드립니다 이철희님 네 정비사인데요 소개팅에서 나이 물어본다는 게 면연식이세요? 아니 소개 소개팅인데 어떻게 연식을 물어보면 어떨 겁니까 어떻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다 상대방 분이 상대방 놀래지 모르시면 그렇지 몇 년식이세요? 네? 몇 년식이요?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지? 조미네님 네 전 간호사인데요 사람들 팔 보면 혈관부터 보게 돼요 아 제 남편 팔도 혈관을 보면 만져보면서 혈관 탄력이 좋군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분 눈에는 혈관 찾는 것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이렇게 직업적으로 찾으시는구나 특히 여름에 피곤하시겠다 다들 반팔 입으면 눈이 계속 아니 목이도 아닌데 혈관만 보고 다녀 아니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피곤하죠 겨울이 낫겠네요 장혜영님 마사지샵 운영에서 20년 넘게 손님들 살을 만졌는데요 네 거리를 걸을 때도 연예인을 볼 때도 피부를 유심히 보게 돼요 그리고 목주름 보고 여자 연예인들 손님들 나이를 거의 정확하게 알아맞춰요 라송은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면 제가 늘 목폴라를 입거든요 항상 터틀넥을 입거든요 의도 된 건가요? 네 겨울에 저 너무 추워가지고 기본 교복처럼 내복처럼 기본 터틀넥이 들어갑니다 그 위에 뭔가를 입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온도를 지키려면 그렇죠 목주름 또 얘기하니까 고개를 쭉 빼게 돼요 목주름 한 번 생기면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완전 없는데요 진짜요? 실제로 소란씨 나이가 어려요? 네 아직까지 주름 생길 나이는 아닙니다 큰일 나죠 벌써 주름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이런 것만 보고 피부 치과의사 선생님은 연예인이 나와도 헤어메이크업 안 보고 이만 본대요 그게 직업병이야 이만 보인단 말이야 진짜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0778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데 잘 나가는 가게나 업종이 특이한 가게를 보면 여기는 매출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겠지 이 업종은 면세랑 과세를 같이 하니 매출을 잘 구분해서 신고해야겠다 등등 여러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업종 특이한 가게 쓱 보면 다음에 저기 한번 가볼까 맞아 맛있겠다 혹은 뭐 가보게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또 다르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시겠다 약간 진미애님 저는 국밥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가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손님이 들어오시면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저도 손님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면 그냥 화면이 밥을 먹으면 되는데 딸랑딸랑 하고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반찬 안내 갖다 드리면 다행이셔 맞아 진짜 어떡해 권경미님 네일샵 하는데 시어머니께 언니 하고 불렀어 이게 그러니까 아니면 고객님 맞아요 습관적으로 고객님 근데 시어머니는 좋아하셨겠다 어머니 무서웠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직업병이었어요 네 3276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길을 지나다 파란색이 뜨면 왠지 기분이 우울해지고 빨간색만 보면 급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속옷도 빨간색만 입어요 진짜 아 이게 있으시겠다 왜냐하면 증권회사에서는 늘상 그렇죠 이 그래프로 그거를 또 판단하니까 네 수년간 이 직업을 하다보면 왠지 빨간불에는 내 기분이 업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속옷도 빨간색이라고 이렇게 TMI라고 이렇게 찐이시네 이분은 정말 찐이시네요 네 뼛속까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거 그렇죠 오유빈님 이모가 산부인과 간호사인데 집으로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내 산부인과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셔서 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 이런 거 있어요 아 너무 웃기다 이거 맞아 맞아 늘상 하던 멘트 고객님 진짜 자연스럽게 좋은 쇼핑 되십시오 입에 베어버려가지고 그렇죠 6214님 전에 고깃집 알바할 때 벨이 울리면 네 라고 했거든요 일 그만두고 나서 고깃집에 외식하러 갔는데 가족끼리 있을 때 벨 울리니까 네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 반사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앞서서 나도 손님인데 식당에 딸랑딸랑 누구 들어오면 몇 분이세요 했던 것처럼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입력이 된 거죠 그냥 근데 또 이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빠딱빠딱 반응하시는 거 보면 맞아요 진짜 저도 어쩔 때 자다가도 갑자기 하면 잠깐만요 그냥 잠깐 문 열고 들어올 때도 아 죄송합니다만 잠깐만요 네 직업병이 직업병 진짜 직업병 나도 모르게 55902님 네 저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시어머니께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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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어르신이 맞긴 한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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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긴 한데 이제 이왕이면 언니가 낫네요 그렇죠 언니가 낫죠 언니 이게 언니가 훨씬 좋죠 네 네 임태호님 친구가 학원 선생님인데 위험한 상황에서 조심해 라고 해야 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조용히 해 라고 하더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박소연의 러브 러브게임 러브 러브게임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는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나만 쓰레기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직업병인데요 직업병 에피소드 0767님입니다 저는 학원 강사라 내 어머니라는 말이 입에 배웠는데 제 아이 학원 선생님이랑 통화할 때도 선생님 마이큼마다 내 어머니 라고 말하는 바람에 서로 계속 당황합니다 서로 서로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계속 안 끝나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선생님 해줘야 되는데 내 어머니로 와 이분도 학원 강사라 재밌네요 재밌네요 최수호 님 저는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자가용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정류장만 보면 정류장으로 진입하고 나는 지금 세단을 몰고 있는데 그쵸 근데 이제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거 찍히는데 그래야 하는데 이거 실수로 네 직업병입니다 심지수 님 아 다들 직업병 웃겨요 저는 식당에서 알바했었는데 친구들이랑 밥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저기요 하는 소리에 제가 일어났었어요 예 예 굴소나요 아 못 들일까 못 들일까 두개 두개 여기 순도무 두개 계속 이렇게 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의요 예 맞아 맞아 성두영 님 편의점 알바생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손님으로 편의점 갔는데 계산대에서 계산 중에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들어왔는데 알바생과 똑같이 어서오세요 한 적이 있어요 크크크크크 그때 계산하고 후다닥 뛰어나왔네요 그때는 그쪽 직원이 놀랬겠죠 내가 해야 될 멘트를 그렇죠 응대를 그분이 하시니까 동시에 손님도 놀랬겠다 어 누가 누가 직원이지 그렇죠 그렇죠 몰카도 아니고 동시에 어서오십시오 그렇죠 김인정 님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아버님께 찌개 간 좀 봐달라며 숟가락을 내밀었는데 아버님 잠시만요 뜨거워요 호우 해드릴게요 하면서 소우 불어서 시켜드렸네요 보육교사라서 그러니까 될까봐 아까 이 시험원이랑 비슷한 호우 이렇게 된거죠 아 이렇게 하면서 0153 님 네 제 직업은 웹툰 작가에요 원고할 때 의성어나 의태어 소리내서 쓰던 버릇이 생겨서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도 슉 찰 하게되어 지인들이 창피해해 슉슉슉 걸을 때도 슉슉슉 막 이렇게 하고 이럴 수 있지 찍찍 뭐 이렇게 웹툰 작가 직업병으로 또 이런게 있네요 진짜 왜냐면 이렇게 소리내면서 아마 그리고 쓰고 그쵸 그쵸 맞아요 이거를 원고를 해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재밌는 경험단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갑니다 이번에는 여자분의 양심 고백인데요 이분 역시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우리 부장님은 자칭 골드미스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50대 싱글녀예요 요즘 부쩍 팀원들의 결혼 소식이 많다 보니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요 지순씨 웃기지 않아? 네? 뭐가요? 아니 남들은 두 번 세 번 하는 결혼을 왜 난 단 한 번도 못하냐 이 말이야 널린 게 남자라는데 왜 내 남자는 없지? 그러게요 진짜 부장님 정도면 괜찮은데 올해 내 목표가 결혼인 거 알지? 나 정말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왜 시집을 못 가는 것 같아? 부장님이 애교 있는 스타일은 아니시니까 애교를 조금... 아 난 지금 애교가 1도 없어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다 이 말이야? 웃겨 정말 옆에 소연씨 생각은 어때? 아우 요즘 애교 있는 여자보다 카리스마 있는 여자가 짱이죠 제가 봤을 땐요 남자들이 부장님한테 벽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벽? 무슨 벽? 완 벽! 너무 완벽한 분이니까 다가가기가 어렵죠 누가 봐도 애인이 있을 것 같으니까 태시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지순씨 솔직히 박 부장님 미모의 능력에 재력에 성격에 남친 없는 게 말이 돼? 아우 난 이게 칠대 불가사이다 정말 평소엔 박 부장이 히스테리 부린다고 뒷담하던 동료가 파리처럼 양손을 비벼내며 아부 떠는 거 있죠? 역시 눈썰미 좋고 분석력 판단력까지 완벽하고 이래서 내가 소연씨 좋아한다니까 이대로 상사에게 믿볼 수 없어서 영혼을 끌어모아 아부를 떨었습니다 박 부장님! 아까 질문이 잘못돼서 제가 답을 잘 못했잖아요 부장님은 시집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잖아요 부장님 정도 능력이면 남자 골라서 가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남자였으면 부장님이랑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고 콩을 엄청 들였을 텐데 아우 그치! 나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지! 속빈 말들로 부장에게 아부를 떤 나만 쓰레기야?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 아부 끝판왕 딸랑딸랑 아부 끝판왕 본인이 아부했던 경험담 혹은 들어봤던 아부 자본주의 괴물이 되었던 아부 끝판왕 제거 받습니다 본인의 이야기 타인의 이야기 다 받아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사실 답을 정해놓고 자꾸 얘기를 꺼내시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아부가 이제 사회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선을 잘 지켜야 기분 좋은 아부가 되죠 이게 선을 넘으면 오히려 기분이 더 너빠 놀리는 거야 지금? 나 먹이는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아부로 떨면 먹이는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선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부 끝판왕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빅뱅 에라 모르겠다 빅뱅 에라 모르겠다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부 끝판왕 여러분의 경험담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김상현님은 너무하셨네 너무했어요 바로 아부가 들어온 건가요? 그러니까요 알았어 노래도 너무 잘하고 너무 이뻐요 노래를 잘한다는 건 너무 과한 저한테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건 제가 자우라 정렬 자우라 정렬 이건데 너무하시네 주관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게 아부인 거예요 노래를 못하는데 주관적인 거니까 그러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렇지 그럼 또 어디서 노래를 하고 또 창피를 당하고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만 먹어 님 아이디가 재밌습니다 그만 먹어 님 부장님 부장님은 나만의 꽃사슴 내 마음을 자꾸 녹용 아잉이라고 꽃사슴의 녹용을 내 마음을 녹용으로 언어 유희로 이렇게 풀어내신 거죠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녹용 기세리님 팀장님이 간식 시간에 과자를 뜯으셨는데요 신입 직원이 팀장님 과자 뜯는 소리가 너무 청명해요 라고 아부를 떨더라고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과자 뜯는 소리가 청명해요 아 끝판왕이네요 진짜 9186 님 의대생인 제 친구 수술장에서 교수님 수술 참관 중에 자네가 보고 있는 게 뭔가 했는데 뭔지 몰라서 네 저는 지금 예술을 보고 있습니다 했답니다 사실 그 교수님은 의대니까 어느 장기를 보고 있나 뭐 이런 의미였을 텐데 전 지금 예술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임기응변이 너무 좋으시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분들은 이과자 의대생이 아니라 저 땅과 문과 쪽으로 문자 문과 예체능 쪽이신데 네 이쪽인데 정호준님 길 가다가 팀장님 부부를 만났는데 어 부부? 네 일부러 아내분 보고 팀장님 따님이세요? 했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 정도는 진짜 센스가 있으시다 네네네네 이제 어디 뭐 여행지라든지 공항에서 이렇게 회사에서만 보던 팀장님 부부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아 그렇죠 덜어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일 경우는 쑥 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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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센스있게 그렇죠 이런 거는 저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런 부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애기가 있잖아요 뭐 이제 출산을 하셨다 그러면 성별을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딸이라 그래요 어머 공주님 너무 예쁘다 이렇게 왜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주님한테 아드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아드님한테 공주님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기분이 예쁜 의미가 되니까 그렇죠 딸이어도 딸이라고 하면 기분 좋고 아들이어도 딸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예쁜 딸이에요 공주님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근데 저는 애를 안 놔봐서 그럴 수 있지만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 얼굴만 그렇게 내놓고 모르잖아요 잘 모르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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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럴 때는 여러분 딸이구나 로 예뻐요 로 그럼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그런 아부를 네네 감사드려요 석채완님 제 친구는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방귀를 끼셨는데 깨르르 웃으면서 교수님 방귀 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아부를 떨었습니다 귀엽다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는 과제 성적도 잘 나왔어요 효과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이야 방귀 소리가 귀여워 어떻게 하면 귀여울까요 그랬지만 어 뭐 이렇게 냄새는 안 귀여울 수도 있는데 방구방구 아유 정말 어렵네요 0605님 팀장님 지금 짐 들고 오셨나요 그 짐 내리지 마세요 무슨 짐이요 멋짐이요 아유 이런 거는 여자 상사한테 해도 괜찮겠네요 좋아하시겠다 진짜 그렇네 생각도 못했어요 요렇게 그냥 뭔가 아침에 회사 가서 딱 출근했을 때 그렇게 얘기 딱 나오면 서로 그냥 회사 분위기 기분 좋게 맞아 맞아 약간 붐업시켜줄 수 있는 맞아요 정도인 것 같아요 기분 좋으실 것 같아 그냥 시작을 그렇네요 양은심님 지난주 회사 산행 갔는데 크크크 직접 구운 계란이랑 보혼병이 유자차 담아서 임원들만 갖다 드리는 신입사원 아 보혼병에 유자차랑 담아서 임원들만 갖다 드렸대요 아부 장난 아니더라고요 눈치 봐서 혼났다 사실 뭐 이제 다 드리면 좋은데 이거 이제 준비를 계란을 그러면 몇 개를 삶아야 뭐 한 15개 30개를 삶아야 되니까 맞아 그럼요 애도 한 뭐 4,5개만 삶아서 핵심 인물한테만 그치 핵심 인물분들에게만 나 자신을 어필하는 근데 이게 뭔가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뭐 나도 준비를 했었어야 되나 이렇게 내버리니까 그치 그치 맞아 내가 괜히 막 옆에서 아유 소연씨는 역시 확실히 소연씨가 그치 소라씨 맞아 소연씨 너무 괜찮잖아 이래버리면 약간 정말 약간 민망 머쓱 이렇게 대신 돼버리니까 너무 한쪽에서 열심히 달려주면 내가 나고자가 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씁쓸할 때가 있죠 맞아요 송수지님 팀장님이 요즘 아무도 안 입는 쓰리 버튼 은갈치 정장 입고 오셨는데 은갈치 정장 쉽지 않은데 이거 어렵다 보통 은갈치 정장은 구매하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레트로 감성 제대로라고 패피라고 폭풍 칭찬했어요 아 잘했다 잘했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렇죠 요즘 또 레트로가 맥히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뉴트로 레트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은갈치를 입으시는 분이라면 아마 고집이 고집이 나의 이런 패션 철학이 명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얘기하면 또 큰일납니다 네 큰일나요 근데 패피라고 잘 어떻게 넘어갔네요 그러니까요 한준희님 제 입사동기 남자애가 자기는 담배 죽어도 안 핀다고 해놓고 부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몇 번 담배 피러 가실 때마다 따라가더니 골초가 되었어요 어머어머어머어머 그 덕분인지 올해 대리를 달았는데 아니 근데 술을 못 마시는데 어쩔 수 없이 회사 생활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됐다는 분은 있었지만 맞아요 맞아요 담배를 내가 군대에서도 안 펴는 담배를 이렇게 사과 생활을 하고 내가 진급을 위해 내 건강을 건강을 반납하고 내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 선택적인 이거 어렵네요 대단하시다 이게 중독이기 때문에 끊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요 아이고 골초까지 됐다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지만 또 진급을 하셨으니 추가를 또 드려야 될 것 같고 대단한 아부입니다 1003님 소라님 매일 같은 티만 입으시나요? 큐티 어때요? 이런 문자 보면 아 너무 감사하죠 기분 좋죠? 아 기분 좋죠 큐티 참 뻔한데도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윤지성씨 벽이 느껴져요 완벽 이런 느낌입니다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조규동님이 주셨습니다 네 사내 축구대회 때 부장님 앞에서 부장님 너무 빠르시니 부장님한테는 내비 달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패스하죠 했네요 이게 굉장히 올드한 유머긴 한데 너무 빨라서 내비 달아야 되는데 근데 뭐 그냥 부장님은 또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확실히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이런 멘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중요하구나 그렇죠 어머 다어람님이 지성씨 얼굴 95점이에요 왜 100점 아니지? 5점이 없더 뭐야 5점이 언제나 정말 여러분 이런 거 이게 또 직업병이야 이거 뭐만 하면 엔딩 요정 여러분 보는 날 되어 들어오세요 대단하다 손키스하고 3종 세트 갑니다 아 대단해 5점이 없어 5점이 없어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직장 상사나 누구에게 써주시면 그럼요 너무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회식자리나 대리님 부장님 계실 때 한 번씩 여러분 써주세요 윤인희님이 주셨습니다 네 지성씨는 베를린입니다 왜요? 나에게 치명적인 독일 수도요 독 독일 수도 그러니까 나에겐 치명적인 포이즌일 수도 그래서 독일 수도 이것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거를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은 시리즈들이 있는데 쓰려고 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이제 중요하게 쓰실 분들은 한두 개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메모장에 좀 적어주셨다가 슬슬쩍 보면서 아이돌 팬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약간 주적 멘트라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 팬미팅 갈 때 우리가 이제 오빠들을 위해서 이런 거 준비해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오빠는 베를린이에요 왜요? 왜요? 저한테는 치명적인 독일 수도 뭐야? 뭐야? 진짜 이런 거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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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쳐 정말 이런 거 여러분 코드가 맞는 분한테 쓰시기 바랍니다 코드 안 맞으면 이거 욕만 먹어요 분위기가 싹 이지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야? 갑자기 정색 정색할 수 있어요 이리랑 똑바로 해! 갑자기 그래 이거나 해 이거나 그래 여러분 이런 이제 오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살포시 얹어드릴게요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 갑니다 잠깐만요 이 전주 다 아시죠? 그럼요 너무 유명한 곡인데 박효신 눈에 꽃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영은 눈에 꽃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마크툽 정말 창법이 다른 기대는 더 마크툽의 눈에 꽃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8489님이 주셨습니다 박소라님 누군가 하고 찾아봤는데 개그우먼이시네요 개그우먼 중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전 3부 시작부터 아부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민혁 개그우먼 맞습니다 실물이 진짜 더위 이게 아부예요 이게 아부죠 피부 너무 좋으시고 이게 아부라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마워요 지성씨 오늘은 박소라씨하고 우리 개그우먼 박소라씨와 함께 했는데 정소라님이 문자주셨어요 지성씨 타지로 이사갔다면서요 타지요? 판타지 얼굴이 판타지야 정말 진짜 판타지 나무사라 오늘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갑니다 두 분과 오늘도 함께해서 월요병을 이겨냈네요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조금씩 귀걸이는 위로 그 다음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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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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